안녕하세요 로크미직입니다. 오늘은 2022년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제품들 몇 가지 소개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두 가지 프로그램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아이조톱.com으로 들어왔고요. 너무 뭐 이제 잘 아시죠? 오존이나 제가 직전에 영상 만들었던 RX 이런 제품으로 워낙 유명한 회사고 또 세일을 너무 자주 하는 걸로 유명한 회사고 어쨌든 이런 회사인데 여기에서 이번에 오디오렌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새로 나왔고 이거를 지금 현재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1월 22일까지에요. 그래서 기한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영상 편집하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 올릴 것까지 생각하면 뭐 기껏해야 하루 정도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글로도 먼저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자마자 아직 기한 남았네 그러면 빨리 무료로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요게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사운드 밸런스를 잡을 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른 프로그램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설치해놓은 오디오렌지라고 하는 프로그램 띄워놨습니다. 뭔가 레퍼런스 트랙 같은 거를 사운드 뭐 EQ나 이런 음역대 같은 걸 애널라이즈 그러니까 분석해가지고 내가 작업하는 곡들과 어느 정도 음역대를 좀 비슷하게 맞춰가는 그런 분석해주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디오렌지에서 분석되는 그런 음악들이 꼭 파일을 가지고 컴퓨터에서 재생을 해야지만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뭐 멜론이나 스포티파이나 유튜브나 어쨌든 컴퓨터 안에서 재생하는 거 있죠. 스트리밍하는 것들도 전부 분석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스트리밍한 걸 들려드리면 저작권에 걸려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걸 재생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 라이브러리 있던 것 중에 몇 곡 두 곡 한번 골라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캡쳐를 누르시면 돼요. 리스닝을 하죠. 이렇게 스탑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타겟 어쩌저쩌가지고 늘 리퍼런스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테스트 1이라고 해볼게요. 테스트 1. 그 다음 세이브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국이 남습니다. 그럼 밑에 걸 한번 들어볼 거예요. 테스트 1에 자국이 남아있는 상태로 밑에 거 그러면 주파수 다르게 분석되는 거 보이시죠? 또 캡쳐예요. 스탑 그러면 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테스트 2라고 해볼게요. 2. 그 다음에 세이브. 그러면 테스트 2는 이거고요. 테스트 1은 이거입니다. 이렇게 주파수 분석이 돼요. 여기 잘 보시면 로우, 로우 미들, 하이미들, 하이라고 해가지고 음역대별로 프리퀀시 분석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음악이 있다면 그걸 재생해서 스트리밍도 됩니다. 파일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스트리밍을 하신 다음에 이거 캡쳐해가지고 이렇게 분석하신 다음에 내 음악을 틀어가지고 약간 맞춰가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게 원래는 이제 돈 받고 판다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제 특별히 출시했으니까 무료로 배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늦기 전에 받으시기 바라고요. 한 번 무료 배포했던 거는 나중에 또 무료 배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을 놓치셨다 하는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나중 기회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디오 렌즈에 대한 설명 바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무료 배포하는 프로그램 설명드릴게요. 네, 사운드토이즈.컴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운드토이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플러그인 이펙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컨티뉴 투 웹스토어 한 번 누르시면 되고요. 이번에 블랙프레이드 주간을 맞이해서 굉장히 뭐 전제품을 막 세일하고 있어요. 세일폭도 굉장히 큽니다. 이거 후반부에 이제 몇 가지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무료 배포하는 것만 먼저 설명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리틀 레디에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원래는 79달러에 판매할 건데 지금 홀리데이 히트라고 하는 요 코드를 넣으면 무료로 준다, 프리로 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참고로 여기 보면 레디에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의 동생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EQ나 이런 걸 제어하는 게 좀 없고 그냥 아주 좀 간소화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것도 지금 세일 29달러잖아요. 어쨌든 근데 요거 무료예요. 근데 무료 배포 기간이 무지하게 깁니다. 내년 1월까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넉넉하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한 번 들어가서 제품 한번 볼게요. 요렇게 해서 리틀 붙은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레디에이터 넣고 이거 무료 아니던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홀리데이 히트 코드 넣으시면 됩니다. 장바구니에 넣으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코드 넣는 데 넣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브가 딸랑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플러그인 이펙터냐? 진공관 착색 효과를 주는 그런 플러그인 이펙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레디에이터 그냥 오리지널 형님이에요. 리틀 말고요. 그냥 오리지널. 요거 보시면 여기 설명돼 있는데 알텍이라고 하는 1567A 믹서 앰프, 그러니까 일종의 프리 앰프인데 그거를 복각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플러그인 이펙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진공관의 조금 웜한 느낌을 좀 착색하고 싶은데 이런 약간의 로우파이한 질감을 조금 더 주고 싶은데 뭐 등등 효과를 주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플러그인 이펙터입니다. 네, 레디에이터는 어쨌든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리틀 레디에이터는 지금 무료 배포하고 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기간이 굉장히 넉넉해요. 1월 2일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홀리데이 히트 요거 코드 넣어가지고 무료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월 2일까지 고맙습니다. 아멘